랍랍랍 이게 라떼고 이게 마차 프림로즈 힐 여기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가 약간 전망대 느낌인 건가? 아니 진짜 올라오니까 비가 오네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나보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왕박에서 이렇게 벤치도 있고 벤치가 젖었나? 조금 젖었을 것 같아 오우 음 우리 어제 받은 공짜 베이글 와아아아 치얼스 뭐 받은거 아세요? 뭐 받은거 아세요? 뭐 받은거 아세요? 프리? 프리 널 알아본거 아냐? 땡큐 비베이글 소호 다 끝날 때 오세요 다 끝날 때 오세요 비베이글 와우 딱딱해 딱딱해요 되게 드라이하고 좋다 근데 나이프 이런거 있나 우리? 없어 딱딱하지? 거의 돌덩이 아니죠? 한국에서 먹는 런던베이글이 더 맛있죠? 네 런던베이글이 더 맛있죠? 런던베이글이 더 맛있죠? 런던베이글이 이런 맛인걸로 당일에 드세요 맛은 있지 쫄깃 런던베이글이 더 맛있어 런던베이글이 더 맛있어 치즈 케이크 아니야? 그니까 거의 이거 손바닥 아니네? 손바닥 손바닥은 하자 근데 진짜 잘 샀다 이거 맛있네 캠치즈 역시 맛있다 그나마 센트로에서 제일 맛있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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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근데 이제 라떼가 되게 차가워졌어 근데 아이스라떼가 됐어 아 여기 근데 여기도 이쁘다 되게 아기자기한 막 북갓 북도 있고 막 아 그러네 그러네 익숙해 익숙하지만 나는 항상 이렇게 머리가 빠질까봐 머리만 가려야돼 오 여기도 베이글집인데? 오 여기도 약간 괜찮아 보이는데? 아 여기 구경 갈래? 구경 갈래? 구경 갈래? 한번 맛볼게 눈이 있는 거니까 맛찍인 거 같아 그니까 오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 그래 우리 좀 핫한 아니 그니까 갓나운 베이글 좀 먹자 아까 이렇게 차가운 베이글 먹자 이거 오오오 냄새 장난 아닌데? 약간 그런 것도 파나봐 이런 샌드위치로 베이글 샌드위치 치킨 샐러드인가? 오오오 진짜 치킨 샐러드 뭐 저기서 베이컨 굽고 계시고 연어도 넣어주네 어 그러네 연어 굴이 어? 연니 이거 진짜 맛있잖아 뭐야? 핫칭 샐러드 맛있겠다 그니까 아니 근데 우리 캠든 마켓 가기 전에 배가 여기서 벌써 다 흘러겼어 하나에 사서 밥이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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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까? 아 뭐 먹지? 그니까 뭐 먹으면 어때요? 기본이 근본이긴 한데 그치? 근본이지 어 어? 어니언도 있고 와 뭐야 아 나 어니언도 있어 그래 그래 어니언아 어니언아 와 여기서 만드네 와 직접 와 어 여기가 맛집이 나 그니까 맛집이다 우리 빵에 미친 빵순이들 아니야? 빵에 미친다 맛집이 나 진짜 여기 진짜 그니까 와 와 와 미쳤는데? 오우 와우 이거는 약간 어디가지고 대량 주문한 거 배달인가? 오 정말 약간 여기 느낌이 뉴욕 베이글 여기 이렇게도 뉴욕 지도도 있고 이런 감성과 이런 음악이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오우 오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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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먹자 그래 비라도 좀 이렇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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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쫀득한데? 쫀득해? 쫀득해 이것도 뭐 발라 먹었는데 맛있지 마성의 배파 크림피즈 맛있어 겉에 약간 양파가 약간 있어서 근데 좀 어진순 베이커리 비싼 것 같다 약간 베이커리 카페 막 이런 게 있네 저기도 베이글이네 베이글 이제 그만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지금 촉촉해지고 있어 내 베이글 근데 약간 이거 또 달달한 거 같아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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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부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사는 거 같아 싸게 어 근데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제 기부하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부한 거를 파는 거지 어느 그레스도 있어 와 무슨 웨딩드레스가 있어 웨딩드레스인가 대박 대박 웨딩드레스 그냥 베이커샷에서 사서 많이 입는다던데 그러니까 우와 이거 예쁘다 우와 그거 진짜 예쁜데? 그런 건 얼마야? 궁금하다 비쌀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다 매일 위에 아닌가? 395파 아 395파인데? 근데 웨딩드레스 치고는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? 평생 두고 입을 거니까 그렇지 되게 다양하다 생각보다 펄리티라 좋은 사람들 응 다 약간 아 여기 필요 없는 옷들 기부하러 와야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면 또 기부도 되고 쇼핑은 한번 지워볼까? 좋아 음 가끔 음 음 음 음 음 천천히 먹을래? 응 어 좋더라 음 눈 색깔이 잘 어울리겠다 응 예쁘다 이런 소품들도 파네 응 인물도 잘 좋아 음 와 컵도 있어 그 잔 이쁘다 어 이쁘다 응 아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강아지 옷 오오 귀여워 와 7파운드밖에 안해 이 보호도 파는건가? 그치? 이 보호를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니까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야 이케인가? 어 그런 거 같아 이런 건 거의 새 건데 어 그래요? 닥터마틴 레어한 거래 레어? 응 바지락 재질 바지락? 아 바지락 아 바지락이 아니고 바스락? 바스락 바스락 응응 너랑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둘이다 나 이런 치마를 은근 좋아해 응응 그니까 잘 어울려 와 강렬하다 나라면 언제쯤 입을 수 있어 나라면 언제쯤 입을 수 있어 와 근데 이런 거 진짜 싸다 25파운드야 그럼 얼마야 그러면 거의 한 3만 얼마? 골덴 좋아해? 맞아 좀 크긴 큰데 약간 크긴 큰데 약간 크긴 큰데 약간 바지는 안 될 거 같아 바지는 안 될 거 같아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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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잘 어울리네 약간 이런 색깔 없는데 생각보다 응 응 늘어난 재질일 수도 있겠다 응 늘어나긴 살짝 습한이긴 한 거 같아 근데 오 45파운드 와 되게 괜찮은데? 미스트로 나갈 때 하나 사서 입어야겠다 45파운드 오 아 그거 이쁜데? 약간 이렇게 오프시오 응응 근데 봄에 입어야 되나 겨울에 입어야 되나 봄에도 입고 겨울에는 겉옷이랑 입고 응 귀여운데? 발렌시아가 그러면 거의 한 28만원? 28만원? 응응 원래 이런 거 한 90만원 막 이렇게 하잖아 80, 90? 응 근데 깨끗하다 완전 깨끗한데? 상체가 다들 좋은 사람들만 있나 봐 이 동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주는 거야? 돈을 주는 건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돼? 살 수 있는 그런 거 생각지도 않게 여기 명품 18파운드 응 완전 대박인데? 미우미우 18파운드? 와우 이거 약간 대박인데 섹시 터지는데? 언니한테 근데 안 맞을 거 같다 근데 이거 입고 어디가? 여름에 그냥 한 바퀴 돌아야지 뭐 그냥 밤 집에 있어 아니 여기 뭐 란젤이네 야 여기 섹시 란젤인데 이런? 섹시 란젤인데 와 이런 거 봐봐 와 땡로랑 미쳤는데? 200파운드 200이면 그래 20만 넘죠 35만원? 이 정도? 34만원?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건 45파운드 괜찮은데? 푼인데? 근데 여기 약간 빵쿠스가 있었어 빵쿠? 빵쿠스 있어도 아....그러게 그러면 아 아깝다 여기 또 생로랑 찾으면 이거 아렉산더맥퀸 뭐야 여기 여기 여기가 약간 명품 존인가 봐 명품 존인가 봐 어머어머 진짜 귀엽다 그러니까 너한테는 좀 클 것 같긴 하다 간대도 맞을 것 같은데? 내가 근데 저런 거 입으면 좀 힘들어 50파운드 와 느낌있다 귀엽다 남자가 입어도 귀엽겠다 저거는 완전 괜찮은게 막스마라 드레스인데 90파운드 그치? 깔끔하지? 한번 입어볼까? 일단 언니 입고 나왔는데 괜찮은데? 예쁘다 너무 딱 붙어서? 어때? 어떤거 어때? 예쁜데? 언니 콜라병몸에다 언니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은데? 그러니까 여기가 다 터졌어 그래서 차야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꼬매도 못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외모도 입어 꼬매모 입을 수 있지 근데 이게 자꾸 터지니까 매일이 너무 많이 먹었나? 여기가 이렇게 꽉 껴 아니 진짜 여기 노다지야 여기 30번째 이러고 있어 갑자기 들어와서 마른이네 귀엽다 얼마야? 마른이 50파운드? 이거 맞지? 이거 또 귀여운데? 약간 프로필 같은? 치마랑 딱이야 치마랑 딱이지 이게 50파운드야 50파운드? 좀 세네 예뻐 예쁘다 진짜 이런게 잘 어울린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 유케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나다 유케이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나다 근데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 것 같아 이건 또 못참지 유케이에서 사야지 그니까 그니까 한번 이거 트라이 해봐 이거는 오오 입어봐 이거 진짜 귀여운데? 이거다 오오 입어봐 입어봐 잘 어울릴 것 같아 완전 귀여움 귀여움 트라이 트라이 치미추 안 들어간다 어때? 내 생각인데 스키보가 아 근데 생각보다 뭔가 난 더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귀엽긴 한데 좀 어 약간 그 정비곡 느낌이랄까 뭐라 그래 스키보같은데 좀 걸어오는데 귀엽긴 한데 일상복으로 이렇게 저희들 오케이 다시 들어가요 5 6 아니 이렇게 문이 이렇게 되어있었어 피팅룸인지 몰랐지 우리 어마어마 날씨가 좋아졌어 날씨가 좋아졌어 예아 I know I love it 이거? 예 save the children 사고 좋은 일도 하고 기부대인데 우리가 산거 예